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메이커 김혜길 교수입니다. 잠재의식 함께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돈을 아낌없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잠재의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할까요? 사실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보면 쉽지 않죠. 돈을 버는 방법, 빌리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등 돈을 모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만 잘 번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돈을 잘 벌어야 되는, 버는 능력도 있고요.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는, 사용하는 능력도 있고요. 돈을 유지하는, 버는 것을 까먹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그 돈을 버는 것을 불리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재의식을 통해서는 그 돈을 흘러들어오게 하는 방법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되기도 합니다. 또 운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기본기를 갖게 하는 것이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들이거든요. 내 마음밭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밭들에서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내가 받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거고요. 잠재의식은 그런 면에서 그런 내 마음밭, 내 정신의 밭, 내 뇌의 밭, 생각의 밭 이런 밭들을 돈을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런 멋진, 그런 기름진 토양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돈을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잠재의식이, 내 마음이 돈을 경시하고 돈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 부자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요. 돈을 잘 활용할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그런 내 자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잘 모으고요. 잘 끌어들이고 잘 벌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은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행인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런 내 마음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좋아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잠재의식의 기본의 밭을 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잠재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돈을 끊임없이 흘러들어게 하는 방법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 생각의 밭을 잘 가꾸어서 정말로 그런 돈이 흘러들어올 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따비전메이커 김일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